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개월 이상이나 수사를 했는데 뭘 더 캘 게 있을까? 참 이상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신라젠 의혹 사건을 수사 검사들을 더 충원해서 다시 또 강도 높게 검사 수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던 의구심입니다. 바이오기업은 신라젠의 시가총액인 2017년 무렵에는 시가총액 10조 주당 가격이 한 1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마는 2019년 8월 달에 임상실패가 알려지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1만 265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9,051억원에 불과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5만 명가량의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은 투자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업 당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주가가 10만원대 전후에서 팔고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라젠 3대 의혹입니다. 신라젠 의혹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어서 수사가 계속된다는 점이나 윤석열 총장이 재출범에 버벅할 정도로 사명의 엘리트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더 확대해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궁금합니다.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사건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라젠 의혹의 핵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규정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임상 3상 중단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누가 시세차익을 실현했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 유행하듯이 문재인 정부와 결탁해서 성장했는가 세 번째는 부산 기반 신라젠이 유시민 등 신노 신문인사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증거는 없는가 세 가지가 바로 신라젠 의혹의 3대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고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신라젠 입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의 취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8월 1일 날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기대주였던 신약 팩사폐기의 간암 임상 3상 시험 중단 근거를 봤습니다. 이것은 공시된 날이 8월 2일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날 시가총액은 3조 5,899억 원이었습니다만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8월 8일 날은 1조 409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데 그 액수는 70% 정도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것을 뜻합니다. 4만 원대 중반의 주식도 3만 1,200원 정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신사 추진 책임자인 신모 전무가 7월 초에 보통 주 16만 7,777주 액수로는 88억 원을 4회에 걸쳐 장로에 매도하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8월 28일 날 신라젠의 부산본부하고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임직원들이나 특수관계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궁금증을 더하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처럼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를 4명이나 보강해서 재출범에 가까울 정도로 6개월 이상 수사를 끌어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이죠. 사건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편익을 사적 편익을 추구한 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6개월 이상으로 그것도 수사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윤 총장의 의도나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라젠 의혹 사건이 외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 그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방송에서는 미공개 정보 의혹 사건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표기사로 있던 문은상 씨는 신라젠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의 회사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전면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신라젠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2013년 말에 신라젠의 경영권을 인수한 신과의사 출신인 문의상 대표이사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2016년도 12월에 신라젠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초기 주가는 1만 3,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1년도 최대지 않은 2017년 11월 21일이 되면 바이오 열기와 더불어서 1만 3,500원짜리 주식이 15만 2,3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 하락세를 2018년 말 정도입니다.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하고 2019년 7월에는 4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앉고 2019년도 8월 1일에는 팩사팩 임상시험 중단이 결정되고 나서는 3만원대까지 곤두박질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데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2월 7일 날 종가는 1만 2,650원입니다. 문은상과 특수인의 선택입니다. 문은상 전 대표이사에게 비난이 많이 갑니다. 그는 2017년도 12월 26일 날 156만 주를 8만 4,815원에 매각해서 1,325억 원의 현찰을 손에 집니다. 보유지분은 7,084%에서 5.09%로 떨어집니다. 그가 대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1천억 원대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지분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구하는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문은상시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구인도 2017년 12월부터 그 다음 2018년 1월 사이에 장내에서 271만 주를 매각하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즉시에 매각해서 상당한 불을 축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15만 명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다 손해를 받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문은상 당시 대표이사하고 문은상시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장내에 매각할 때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신라젠 의혹의 가장 중요한 혐의점인 미공개 정보 활용에 관한 한 6개월 정도 수사를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6개월을 훌쩍 넘겨서 수사팀을 훨씬 더 보강해가지고 다시 신라젠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히 미공개 활용건 같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정치권의 유착관계라든지 뇌물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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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